김민종 씨하고 신성훈 씨가 있잖아요. 결혼하거나 연애를 한다면 누구하고 하고 싶으세요? 솔직히 얘기해봐요. 생각을 조금, 생각을. 어쩌고 하는 얘기니까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. 생각을 조금 해봐요. 그러니까 지금 시청률 제일 어려운 대목이니까. 아니, 근데 좀 기분은 별로 안 좋다. 비교 자체가. 난 그래도 끝까지 유리 믿으니까. 누구? 하나, 둘, 셋. 전 생명의 은인. 전 생명의 은인. 감사합니다. 오늘 정말. 클린 KF 나오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난 남자 쳐다도 보지 말고 이 남자 안 보고 살아요. 사실 농담만 진담만으로 유리야 오빠는 도저히 안 되겠니? 오빠는 도저히 안 되겠니? 아, 오빠가 종교를 바꾸고 술을 끊으면 한번 제가 생각해 볼게요. 아, 진짜 여기를 고기를 구워야 되는데. 저는 불을 거면 그렇게 좋아요. 아, 불을 쭉 쳐다보고 계세요. 설명 좀 하세요. 색깔을 보면 선홍빛이 나오잖아요. 이게 진정한 얘기예요. 저 선홍빛의 불꽃이 사실 김민정수의 열정이에요. 계속 보고 계세요. 정말, 정말 이해분들하고 두 분 최선을 다하네. 정말 평소 같으면 안 받아줄 거죠? 그래도 좋잖아요. 이렇게 극찬하시는 거 처음이에요. 어머니가 어머님이 서울대학이야. 야, 어머님이 서울대학 영문과 나오니까 거기에 DNA를 물러받았기 때문에 좋은 가사가 직접 보면서 나오는 거예요. 머리도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. 아하, 그렇군요. 저런 빛이 뚝뚝뚝 속에서. 열정이. 근데 다 좋은데 우리 김정수 씨한테는 또 아픔이 몇 개가 있어요. 요즘에 가장 가슴이 아픈 아픔이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. 하시는 영화가 잘 안 됐어요. 안 됐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최고의 감독들과 있어요. 박찬욱 감독하고 또 윤재경 감독. 천만 감독 아닙니까? 왜 그 감독님들은 저랑만 작품을 하면 영화가 안 되는지. 그래서 그 박찬욱 감독 두 번째 작품이죠. 두 번째. 삼인적. 삼인적 하셔가지고. 네. 그다음에 그 낭만작인이죠. 네. 삼인적 하셔가지고. 글쎄 말입니다. 근데 처음에 영화 시작은 너무나 시작이 좋았어요. 네, 좋았어요. 아스팔드의 동기오페. 내 사랑 동기오페. 그리고 저거. 행복은 선율 순위 아니잖아요. 쫙 한 가지. 있잖아요, 비밀이에요. 오. 그때 이제 제가 선배를 잘못 만났어요. 어떤 선배님인가요? 이경영 선배라고. 이경영 형하고 사실은 스토리가 되게 깊어요. 네네네. 제가 예전에 이제 섭외받아서 갔는데 있잖아요, 비밀이라는 거예요. 네. 근데 그 옆에 이경영 선배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. 네네네. 저 사실 쫙 나갈 때 영화 좋은 거 많았었거든요. 그런 작품도.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튼 경영하고 친해졌는데 갑자기 윤종아 이 삼인조라는 영화를 너가 꼭 해야 된다. 그러시는 거예요. 네? 아 저 이거 준비하는 작품인데 까불지 말고 해야 돼. 이거 있잖아요. 네네네. 또 형 얘기하면 또 충성이죠. 그렇죠. 감독님이 누구신데 이랬더니 아 꽉 차는 감독이라고 네네. 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 후배야. 야 같이 하자. 네. 그래서 또 하기로 한 적 좋고 삼인조로 했어요. 정말 열심히 했어요. 어 근데 작품평은 되게 좋았어요. 평만 좋았어요. 평만 좋았어요. 근데 박찬욱 감독님한테 가장 그 참 왜 감독님이 자기 프로필에서 삼인조를 빼는지 그게 사실은 좀 너무 그 아니 삼인조 빼고 그 남부터 이제 JSA에서부터 이제 삼인조로 프로필 아니 박찬욱 감독님 이거 밑에다가 이렇게 삼인조로 넣어주세요. 하하하하하하 소치 오날 날 향이 극히 머리가 좋아진 것도 타대더가뇨. 그 다음에 윤재인 감독과 같이 했던 그 낭만작이건 어떻게 땐 겁니까? 처음에 윤재인 감독님이 이제 두사부일체라는 영화 왔습니다. 하고 이제 입봉을 하셨잖아요. 네. 그때 이제 신나리오를 주셨었어요. 아 두사부일체를? 네. 두사부일체를? 네. 식사하도록 하셨습니까? 근데 이걸 한 일주일만 좀 일찍 주시지. 어허. 이미 이제 다른 작품을 결정을 해놨는데 네네. 일주일 뒤에 이제 이 시나리오를 책이 재밌더라고요. 죄송합니다. 이쪽 작품은 무슨 작품이었습니까? 이것이 법이다라는 영화. 이것이 법이다. 네. 이제 어차피 이름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